어어 야 싹 바뀌었네 어 요거 요것도 해주셨네요 자 50개의 멤버십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어 야씨 완벽하게 했어요 흐허헝 아 요거까지 어 와 바닥재도 여기는 아 이렇게 음 자 오케이 일단 뭐 잘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음 다른거 갈래 일단 일단은 빼고요 일단은 빼고 이제 딱 다이나믹하게 드릴 때 딱 하는게 맞으니까 일단 빼고 어 이거 뭐지 오빠 아닙니다 눈팅만 하는데 아템 한번 저보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는 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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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요거 요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50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오빠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음 4개 돌 2개 2개 4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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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6개 높이는 theorem Overall 얼마나 할 수 있어요? 백칸? 위아래로? 백칸? 이것들이 안이다 alktwit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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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떨어졌어요? 아, 됐다. 아,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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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사다리. 사다리 몇 개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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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그리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절대 절대 말하지 마세요 1, 2, 3 3, 3 어? 3개밖에 없네? 어? 3개밖에 없네? 어? 이게 안 맞나? 여기, 여기잖아 나 여기잖아, 그쵸? 1, 2, 3 1, 2, 3 아, 이걸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미 늦은 듯 어? 1, 2, 3 1, 2, 3 1, 2, 3 1, 2, 3 함정상자 해가지고 TNT 터지게 하죠 저 거기까지는 몰라요 아, 횃불을 안했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됐어 됐어 그리고 아 물 용암도 용암도 계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죠 용암도 용암도 아 나중에 소연이 형 쓰시라고 아 떨어지는 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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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정도? 문짝은 어떻게 만들어요? 위에 문짝? 나무 있음 만듦? 아 여섯 개로 이걸로 위에 올라가서 만들어요. 나 이거 만들어야지. 나요? 네.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더 잘해라. 1. Come in. 확인. 1. 3. 5. 4. 1. 5. 5. 5. 5. 여기부터 만들면 되죠. 남의 물도 풀 수 있어요? 안되는데? 아 됐다. 나 이거 죽을라나? 여기서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해도 돼요? 이렇게? 된건가? 나 된거야? 내가 이걸? 아 됐네 아 됐네. 이렇게? 이렇게? 물 없앨꺼야 물. 아 근데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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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코인이 저기 있는데? 올라갈 수 있어서 귀한사를 안썼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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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구나 여기가 있지? 전 세계에서 흥을 신고로 못 이룬 위로에 꽁 실현 중이신가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귀환을 쓸게요 귀환을 쓰고 위에서 물을 풀게요 아, 아래 한 칸만 해도 어, 맞아 맞아 어, 뭐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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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미친놈아 왜 왜, 왜, 왜 설치가 안 돼요? 아, 왜 설치가 안 돼? 자기소개 자기소개 잘 들었고 아,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몸으로 막고 있잖아 아니, 아니, 그 이거 설치 이, 이, 그 사다리 사다리 설치가 왜 안 되냐고 어디야, 지금 어디야, 지금 사다리 자, 오케이 이해했어 자, 오케이 자, 이해했어 자, 이해했어 자, 이거 오케이 이해했어 자, 이거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이해했어 자, 여기서 올라 귀 안 써 귀 안 써 오케이 괜찮아 귀 안 써 많아 귀 안 써 쓰고 자, 일로 가 그리고 위에를 아, 위에를 이걸로, 이걸로 풀거야 오케이 이거 도르마구인가 본거 같은데 아닌가 아, 그냥 죽어버리면 되나? 템 안 찾으면 되잖아 죽어버리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자, 보세요 난 이게 궁금해 자, 이거 어, 설치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설치했어 자 물 퍼낼거야 오케이 이제 물 없어 그치? 물 없어 그리고 이 굉장히 간단해 자 차근차근 하면 돼 용암 여기 좀 맞춰야겠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 좀 발라야겠다 오케이 이거 물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난 이 물을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나 이 물을 버리고 싶은데 두 칸 파서 버리고 덮어요? 그러면 이 물이 남잖아 스페지잖아 그럼에는 여기다 넣어야겠다. 여기다 넣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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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붓고 올라가서 물 담고 붓고 나무가 없네. 여러분의 후원금이 비환서로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나 이것도 만들고 싶어. 이거 이거 창문 이건가? 다랑문? 아 철 다랑문 있네. 철로 해야지. 플렉스. 아 철은 버튼으로 해야 돼? 이걸 왜 상영하고 앉았냐? 아 벽에 딱 붙어서 가면? 딱 붙어서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거 밟고 갈 수 있다고? 아 이게 와리가리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거 넣고... 이거 만들었고... 이거 만들었고... OK? 이렇게 와리가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쵸? 이렇게 하고... 들어가셨죠? OK? 여기 왜 밝아?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 만들다가 말았죠? 그리고 여기는... 들어있고... 들어있고... OK? 그리고... 그리고... 아 이거 보이네 아래가? 여기다 하나 넣자. 여기다 하나 넣자. 이렇게 하면... 여기다 하나 넣자. 지금 혹시 유적 만드는 거야? 네. 됐다. 그리고... 요거를... 여기를... 지금 혹시 유적 만드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오케이 야 이거 좋다 그죠 이 힌트 있잖아 힌트 딱 요정도 힌트 그리고 여기도 사실 여기를 이걸로 만들려고 했어 이러면 힌트가 똑같잖아 그쵸 이러면 힌트가 똑같잖아 그쵸 아씨 그러면은 아 열나갔어요? 아 네 10분 뒤에 인사드릴게요 아 이러면 똑같은 패턴이 똑같아지는데 음중화 음중화 음중화기의 웃음이요 아 아 이거를 이거 어때? 여긴 이게 힌트 여긴 이게 힌트 보니까 됐어. 그리고 여기는 하고 여기도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색 다른 거는 너무 힌트인데 그럼 요거를 팔게요 됐다. 소연이야 만든 거 확인할게요 피라미드로 와주세요 그리고 금속 여기다 놓고 놓고 양동이 여기다 놓고 끈끈이 여기다 놓고 코인이 여기다 놓고 황금을 입고 다니시네 뭐랄까 이 집에 맞는 격에 맞는 또 이제 의상은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소개 왔습니다 황금에 최적화되셨네 이제 격식에 맞는 의상을 입고 소개합니다 뚜둔 빰빰빰빰 좋다 보기 좋다 빼곡히 차있는 횃불 가지런히 정돈된 횃불들 뚜루루루루 완벽하게 상자 뒤에까지 가지런히 정돈된 횃불 뚜둔 빰빰빰빰 그리고 깨끗한 침착맨님이 주문하신 알맞은 하얀색 석역바닥 심지어 매끄러운 석역 바닥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미루질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아 예 완벽해 지금 보니까 구석도 검사하셔도 돼요 여기 하나하나 여기 지금 횃불도 제대로 되어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옷을 황금으로 맞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가더라도 피라미드를 보존할 생각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 다 뜯어가지고 갖다 팔 생각은 아니잖아요 침창매님 나는 침창매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거 아세요? 제가 침창매님 보러 올 때 손에 금 주개까지 들고 온 것까지 난 봐주실 줄 알았고 아 근데 하나 횃불인데 난 그래서 의도적으로 안 한 줄 알았지 역시 살색아 우리 침창매님 관찰력 좋으시다 방금 바꿨습니다 아무튼 저 좋은데 이 피라미드를 계속 그 본인 집으로 쓰실 생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요 이걸 뜯을 생각이 아니니까 지금 황금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침창매님 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사실 침창매님이 접자마자 바로 똥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요 네 근데 저 여기 이거 블럭 하나하나 짓고 보고 짓고 바닥까지 깔고 보니까 네 뭐랄까 저 이거 뜯기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아 정들었구나 나 뭐랄까 여기 있다가 블럭 하나하나 쌓으면서 나 그동안 이거 금 모으면서 했던 추억들이 그치 여기에 녹아들어서 나 이거 훼손 못 시킬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소풍 언니님 거 이거는 이거 뭐 광산에서 뜯은 거 다 추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침창매님 이거 소풍 언니 거 여기 이거 여기 이거 하나 둘 이게 이거 몇 덩이 이거 두 개나 세 개밖에 없어 이렇게 겁나 꺼드락거리는 거예요 아 그게 다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거는 다 내가 진짜 사막에서 뜯은 거 여긴 정글에서 뜯은 거 사막에도 있어요? 여긴 돌 속에서 뜯은 거 네 사막에서 겁나 뜯었어요 아 이거 다 좋은데요 근데 약간 완벽한데 조금 지적을 하자면 어? 아 아 지적하기 싫은데 아니야 아니야 해주세요 횃불이요 네 이게 기준이 없어 아 이게 기준이 있었어요 침창매님? 이 사이드에 보면은 이 사이드는 하나밖에 못 넣잖아요 이면은 맞아요 그쵸? 만드시면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됐다? 얘는 여기 있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여기로 들어갔다는 게 저는 좀 약간 거슬려요 아 이게 규칙이 있었구나 막 막 바른 게 저는 조금 그렇고 아 이 말을 탁 치며 예예 몰랐어요 아 그러니까 요것들이 조금 제가 걸리네요 그래서 아 지금 제가 지금부터 조금씩 살짝 수정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5분 드릴 테니까 5분 드릴 테니까 완벽하게 해놓으세요 제가 만약에 완벽하게 안되있다 마을 한바퀴 예예예 하면은 저 이거 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완벽한 규칙대로 피라미드를 만들어주세요 횃불이 무한 생성된다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원래 원본에는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꼭 찾으셔가지고 어 좀 보강을 하면은 보너스가 있을 겁니다 원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원본에 원본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 잠깐만요 권한을 드려야지 원본에 부족한 게 뭐였지? 아 나 어떡해 나 어떡해 나 이 나 이 나 이거 똥라미드 시절이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아 여기 었나? 아 여기 었나? 아 여기 었나? 전 여기 여기서 영원히 자겠습니다 이제 아 이걸 꺼내야겠다 아 아 씨 대칭을 맞추고 싶은데 아 씨 대칭을 맞추고 싶은데 여기서 영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 다 띄어서 못하나? 설치? 뭐지? 아 쉬프트로 돼요? 아 쉬프트로 돼요? 그리고 햇불도 필요하니까 햇불도 하나 넣고 그리고 스트리머 전용 신규 랜덤박스도 하나 넣고 끈끈이 피스톤도 써야되니까 쓰고 사다리랑 바가지도 몇 개 퍼가야되는데 용암하고 돌 돌하고 나무 자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대칭 맞나 안 맞나 아 오케이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죠? 아 이거 이거 조약돌 아 이거 돌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 씨 이게 완벽해야 됩니다 완벽 완벽해야 된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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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이드를 뺀다 그랬나? 자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 아직 5분 안 지났어요 몇 분 지났어요 그러면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소연이 양 어 다 뜯어버렸네 1분 1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내가 삼각형이 돼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가 이 피라미드이다 내가 피라미드라면 난 어디가 불편했을까? 그러면 좀 그거 밖에서 좀 이따가 올게요 예예 몇 분 더 드려요 40 한 바퀴 돌고 오세요 몇 분 더 드려요 그러면 한 바퀴만 싹 돌고 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어 알겠어요 네 저 내세에서 쓸 거 좀 챙겨갈게요 예 유리병도 필요할 것 같고 요것도 필요할 것 같고 요것도 타야 되고 띵쿠키 애초에 이 피라미드는 굉장히 예술적인 게 뭔지 알아? 모든 게 네모난 세상 속에 혼자 삼각형을 이루고 싶어하는 블럭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횃불을 박아야 됩니다 맞죠 침착맨님? 맞습니다 지금 접근 지금 그 느낌으로 잘하고 있어요 네 나는 건물이다 나는 건물이다 나는 뭐하는 걸까? 나는 이 심박형 그 차트인데 지하침대에 누워있는 침착맨 마네킹 아이디어는 어때요? 아니면 서 있는 거라도 후원 감사합니다 침착맨 마네킹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애초에 상자뒤에도 횃불이 있었나? 됐다 여기 부었었나? 여기 왜 이렇게 흐르지? 부장품 넣어놔야겠다 음 여기 먹을 것 코너 아 여기가 먹을 것 코너 아니다 먹을 것 코너는 여기다 하자 먹을 것 코너 띵쿠키 두 개 구운 감자랑 그냥 감자 먹을 거 이거는 생활용품이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실제로 써야 되는 거 그리고 가져가면 안 돼 조약도 가져가면 안 돼 이렇게 쓰고 여기는 사치품 필요한 거 사치품 사치품은 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걸 써야 되는 거 끈끈이 비슷해 그리고 용암 필요하죠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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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죽도 좀 넣어놓고 하나 폭죽도 아 획불 넣어놨네 내가 획불이 없잖아 하나 smoothie 20ger 여기는 끝 아 사다리 써야 돼 사다리 사다리 하나 believing 1,2,3,3,4,4,4,4,5,4,5,5,7,lands, congestual 유리병 됐다 부장품 끝 나와 네 저 이제 저기서 자면 써야돼서 사실 여기 또 있었나? 사실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닐까? 여러분들 모서리에 하나씩? 아니야 존나 이질감 들어 그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이거 좀 이상하지? 자 검사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피라미드가 되어서 생각해봤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피라미드의 근본적인 피라미드란 무엇인가? 왕의 무덤 왕의 무덤 자 접근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접근 맞아요 왕의 무덤이잖아요 황금 입고 되니까 멋있다 다 뭐랄까? 진짜 황금에 미친 사람들 같아 자 나는 왕의 중요한 사람의 마지막을 묻는 장소에 입구에 횃불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됐습니다 맞죠? 접근 좋아 접근 좋아 그래서 입구에 횃불이 있었어야 됐어요 저는 그걸 놓쳤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완료? 제출? 아 근데 침창민님 그거는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요 여기는 다른 데는 여기 그 뭐지? 얌얌님 쪽에는 제가 권한이 없어서 여기는 이렇게 설치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는 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만약에 놓친다면 여기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도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4개의 문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만약에 그 논리라면 2개의 문 중에 네 정문에만 설치하는 게 맞겠죠? 2개는 하고 2개는 안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메인 문에다가 횃불을 해놓는 게 그게 좀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고르세요 자 고르세요 제출해야 되니까 골라라 메인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애초에 여기는 틀렸었던 거야 자 왜 어디가 메인일까라는 걸 봐야 돼 자 소연 양의 논리라면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 근데 나는 나는 너무 좁게 생각했어 이 피라미드만 생각했어 하지만 침창민님이 말했던 저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근본은 사실 이거였던 거야 옆에 있는 스핑크스 이게 이 건물과 하나가 돼야 되는 이 건물과 비로소 같이 해야 하나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저는 정답은 이쪽을 정문으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해커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사실 정문이었던 겁니다 정문이고 설치할 수 없으니까 설치하지 않는다가 정답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검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그 감수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 피라미드가 황금 피라미드로 완벽하게 완성도가 좀 떨어진 상태로 지어졌다 이러면은 띵코인 보상 못 받으실 수도 알았어요 침창매님 네 어디요 내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 뭐가 있죠? 여기에 침대가 있었었는데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피라미 여기 침대가 있었어야 되는데 침대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자 근데 정문 어딨냐 왕은 중요한 곳에 모여야 되니까 이쪽이 정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침대는 제가 이제 지하에서 잠들어야 되니까 옮겨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내세에서 살아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안락한 곳에 묻히게 좀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오래 사세요 이거는 마크에서의 얘기입니다 안락한 곳에 묻히셔야 되기 때문에 눈도 뽑고 간도 뽑고 해야 돼요 이따가 그래서 저는 영원히 살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 이승에 있는 모든 것은 소연 양에게 다 넘기고 저는 이제 내세로 갑니다 네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뺐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출하십니까? 이쪽이 정문입니다 이쪽 정문 아 그랬구나 이게 아니었어 그랬구나 그랬구나 예 이거였어요 아 이거였다 이겁니다 아 오케이 그럼 이쪽 정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약에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될 시에 띵코인은 지급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제가 선지급했기 때문에 7개 남았습니다 띵코인 네 자 보겠습니다 위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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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대칭이에요 자 좋아요 패스 자 끝에 아 끝에를 사이좋게 비워버렸네 하나를 배치할 수도 있었는데 아 이거 뭐 횃불로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핀포인트 조명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이좋게 그냥 빼버렸다 그쵸? 예 왜냐하면은 대칭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죠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아래도 정답입니다 예스 정답입니다 사실 원본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논리가 맞기 때문에 전 정답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양쪽에 비워놓고 정답입니다 자 제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소연양의 논리라면 어? 수정? 이걸 수정에서 제출하실 겁니까? 정문도 이렇다면 후문도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완벽한 대칭이니까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수정하시겠습니까? 수정하시겠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저기도? 저기도? 네네네네네네 3 2 1 끝! 끝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아니야 선생님 무슨 소리야 분명히 시험지 걷는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순까지 끝나는 시점에 바로 했어요 아 죄송하지만 그 인정 안됩니다 딩코인 하나 깎이는건가요? 어.. 자 문제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게 맞고요. 아래층을 깔아주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수정하지 말까? 소신대로 갈까? 아닙니다. 아래층을 깔아주셨어야 됩니다. 제가 다 깔려있는데 왜 아래층이 없을까요? 선생님 이거는 어과예요 선생님. 반론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얌얌님 땅 쪽은 제가 권한이 없어서 설치가 안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1번 설치가 안되니까 설치하지 않는다. 2번 얌얌님을 찾아내서 권한을 받은 후에 피라미드를 아름답게 만든다. 그 사람 지금 내 카톡 3일 뒤에요. 3번 카톡에 일이 안 없어지면 부산까지 내려간다. 자 횃불 주세요.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얌얌 집을 샀었어야 됐는데.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설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냐? 사이드는 소연 양이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완벽한 피라미드가 되겠죠. 아 보기 좋다.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게? 아 여기는 남의 땅인가 봐요. 길어먹을. 어 그럼 소연 양이 정답입니다. 이거 할 수 없네요. 완벽한 정답. 억가당인데요? 억가당인데요? 완벽한 정답. 완벽함을 이게 억가당. 이게 아니었던 거임. 선생님 제가 어제 다 해보고. 아 가신 거구나. 하얀 거였어요 이게. 아시죠? 예예. 제가 어제 1층 깔았는데 여기가 안 깔리는 거예요 횃불이. 어 그럼 여기는 원래 안 깔았었나? 하고 딱 캐치했는데. 그리고 이게 더 예쁜 거 같아요. 이게. 이거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예. 아 이걸로 바꾸신. 제 인테리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제안. 강소연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싸. 이게 더 예뻐요. 가산점이죠. 이거 가산점 드려야 되니까. 가산점 주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이 시간부로. 이 피라미드에 있는 모든 것은 소연 양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황금은 뜯으셔서 쓰셔도 되고요. 뭐 맘대로 하십시오. 다 부셔도 되고. 저는 이제 미련 없이 섭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세에서 봅시다. 이제. 이제 성불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소연 양 안녕. 저승에서 봐요. 선배님. 예. 진짜. 이거 뭐라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이거 넣어드려야 돼요? 이거. 아. 그거 넣어주면 좋아요. 부장품. 예. 이런 거. 다 이런 거 넣어주시지 않나요? 이게 막 옛날에 보면. 기분은 좋네요. 그러면은. 예. 좋은. 그. 좋은 저승여행할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영면 하세요. 함께. 맞아. 영면합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아. 여기를. 안방으로 가야 되는데. 안방이. 안방으로 가려면 이걸 또 결국 해야되네. 야. 여기 띵코미는 어딨어? 응? 잠깐 이거 소연양 죄송한데 그 노란색 자기 전에 침대가 설치가 안되가지고 어딘지 몰라서 침대를 좀 노란색 구할 수 있을까요? 노란색 침대요? 노란색 침대 잠시만요 어우 잠.. 등백이요 침대 엉 Huh, 황금칼 양절잡니다 양절잡니다 아 됐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소연양 야 안돼 아 밴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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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아 상자 여기 있네 오케이 됐어 자 소연이 형 오세요 저 위에 있어야 겠다 이게 피라미드 가운데 이게 왜 없냐면은 내가 딱 여기 서 있으면 피라미드가 딱 완성이 돼 딱 가운데 여기 꼭지점에 아 아 잠시만요 구했나 아 피라미드 이거 4척크로 해가지고 했으면 진짜 개 멋있었을텐데 예예 네 네 그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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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선 이 점에 올라가 계셔보세요 네 아 아 아 상관없어요 와 진짜 피라미드가 딱 완성이 돼요 사람이 딱 서있으면 근데 네 아래를 보면은 왕이 아니지 위를 보고 있어야 돼 왕의 대모습 왕은 난데 왜 어때요 이 이 이 네 아 맞네요 네 이런 느낌일 거라는 얘기죠 위를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 안 찾으셔도 되고요 네 그 아무튼 저는 다시 들어가서 영면하겠습니다 아 그럼 부장품 제가 왕에 걸맞는 부장품을 좀 더 챙겨왔어요 어 어 뭐죠 저 아래 있을 테니까 던져 주십시오 네 모든 게 아 왕에 걸맞는 부장품은 모든 게 금색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실제로 이렇게 아래에서 받아듣는 거 아니죠 예예 앙 예 예 앙 나 침착맨 아기 침착맨 앙 황금 줘 앙 이렇게 부장품을 챙겨내야 돼 네 난 황금 먹고 사는 황금 침착맨 앙 아니 근데 아니 도대체 어떤 종족이어야 아기 때부터 수염이 자라요 침착맨님 아 황금 황금 먹고 자라는 놈입니다 아 침착맨 죄송한데 황금 이거 황금인가요 뭔가요 이거 그냥 모드로 그냥 노란색으로 아 노란색으로 아 너무 멋있다 나 너무 좋다 금투구 바꿔야겠다 황금 있으니까 황금 칼 다 만들어야겠다 맞아요 아 아직 안 끝났어요? 계속 주세요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아 황금 칼도 만드셔야 되는데 황금 칼 황금 괭이 다 만들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네 그 이제 진짜로 가슴에 이제 손 X자 모양으로 하고 누우셔야 돼요 그게 완벽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부채형 사방산호 미쳤다 이거 어 황금 붕광 화살 아 발광석 가루가 없어 외람된 말씀이지만 언제 영면에 드시는지 아 죄송해요 아니 농담이 농담이 아니 라고 할 뻔 작대기 혹시 혹시 작대기 있나요? 작대기요? 작대기 잠시만요 나 작대기다 제가 나무를 제가 다 갖다 써가지고 아 그럼 작대기 가져올게요 네 아니 아니 안 가져오셨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가지 마세요 피라미드 안에 있어요 어 발광석 가루 딱 있다 바로 옆집인데 딱 있다 못생긴 스핑크스 어 이거 가루 금쪽 아 나무가 아 여기 있다 오 근데 금다랑문 없나요 여러분들? 나 이거 다랑물 다랑문 이거 나무인거 개짜치네 이게 양 이게 왕이랑 어울리는건가 다랑문 금다랑 없나 야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저 이것도 분감화살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니면 침착매님 네 들어가시면은 이거 치우고 여기 영면하실 여기 입구 부분을 제가 금으로 막아드릴까요? 네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다시 못나올게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아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아 부활할 수도 있어요? 아 저는 황금만 쓰지만 부활할 수도 있어요 부활하실 땐 안 나왔으면 하는거 아니에요 혹시? 소연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에요 저는요 침착매님 너무 보고싶죠 그런거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노란색 좋아 편하게 쉬시게 해주세요 나머지 황금 아닌거는 여기다 넣어놓겠습니다 네 노란색은 제가 노란색 좋아하니까 이렇게 하고 아 잠깐만 황금 색깔로 다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차라리 아니 인벤토리 이걸로 다 채워요 빨리 이 하나씩 이걸로 다 채워 아 예예 안그러면 좀 짜쳐요 코팅? 알겠어요 비금열쇠로? 비금열쇠 이거 좋은거 아니에요? 황금열쇠 아니 황금열쇠로 인벤토리 다 채워야되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곡괭이는 어 안에 제가 어 이제 이제 내장 내장도 이제 다 그 금으로 지금 채우는 중입니다 아 제가 안에 안에 저 침실하고 상자 있거든요 상자에다 다 넣어놓고 몸을 다 금으로 만들고 잘게요 네 네 자 일단 전 금검 금삽 금토끼 자 그럼 갑니다 자 안녕 저 찾지마세요 아 저 왜 안들어가죠 근데 띵코인이 어디지 저기 어 저 불렀어요? 어 외람된 말씀이지마 황금 주게요 앙 아니아니야 그게 아니라 황금 줄 때만 부르세요 앙 그 황금색 동그라미가 어디있는지 몰라서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면에 드실때 제가 아 띵코인 나 중에 알아 해야되는거 예예예 띵코인은 이 피라미드 안에 있습니다 어 어 이 여기 겉에다 놓으면 도둑을 들 수 있어서 도둑이 들 수 있어서 아 요쪽에 내려와보시면은 아 그걸 안알려드렸구나 띵코인 있는 곳을 내려오세요 자 저는 이거를 문 닫고 오셔야죠 외부인들이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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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제 피라미드를 소연 양이 그냥 한낱 황금덩이로 보고 어 다 지은 다음에 제가 가고 나면 다 뜯어버리고 이제 다시는 안오면은 이제 이제 그의 합당한 어 벌을 들이려고 여기서 실제로 생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녹슨 구리를 채취하겠죠 네 맞아요 한번 채취를 해보세요 저는 이 피라미드와 함께 살아갔으면 해서 어 어 어 뭐예요 이거 이런 곳이 있었어 사실은 이제 이게 구리가 구리 블럭이 수상하게 두 개만 있다는 거여서 눈치를 사실 채췄어야 됐어요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만 왜 하필 이것만 구리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게 있었군요 아니죠 구리가 왜 이렇게 빽빽하게 효율적으로 있지 않고 왜 두 개만 딱 전시하듯이 있었는가 아 아 비밀장치였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여기는 이제 제가 그 소연양 용암도계자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아 스스로 이제 이제 무언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한번씩 와서 들어가라고요? 아니 아니요 소연양에게 사과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여기서 사과시키려면 됩니다 아 소연양은 여기서 아 여기서 이제 인사 받으시면 되고 여기 올라 아 혹시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금 둘러고 그래서 여기 금 쪽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봐도 될까요? 제인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야되는구나 이제 들어갈 때 초도 세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암도계자실 용암도계자실 심지어 초도 되게 느끼서 일 그치 이러면서 그것이 왕의 실험 그거 수술 도구를 안 가져와서 맨손으로 뽑아야 되는데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무튼 네 잘 찾아보시고 네 그러면은 안녕히 영면에 드세요 네 네 제 왕의 가는 길은 여기서 네 아니 감히 지금 여기서 찾지 않을게요 저 부끄러워가지고 끝까지 아 제가 부끄러워서 네 끝까지 제가 여기서 안계실 때 갈거에요 안계실 때 네 저 여기서 침실이 따로 있어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편히 영면에 드시옵소서 전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찾으세요 찾으시고 저 가시면 이제 침실로 갈거라 아 그래요? 네 지금 찾아요? 네 지금 찾으세요 문단속 문단속 아 스즈매 스즈매 바로 스즈맨 저 그럼 지금 찾습니다 네 예 헥? 어? 어? 소연이 형 아 이걸 거기다 넣었어야 되는데 보이는데다 넣었어야 되는데 내 잠자는 실을 그쵸? 부장품하고 이거를 딴 데다 하자 아 돌이 깨버렸네 다 안들어가네 이걸 뜯자 다 안들어가네 다 안들어가네 그러면 그냥 지금 오늘 다 안들어가네 아 나 먹을 거 가져가야 되는데 다음에 옮기자 다음에 옮겨 덮어야 겠어 옆으로 가야겠다 전 여기서 잘게요 이렇게 빠져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다 여기다 설치하자 아 씨 아니야 한 칸 더 여기다 설치 그리고 침대 여기다 설치 딱 딱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세 칸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이거 어떡해 하면서 막 깨 쏟아지는 소리 들으려고 하니까 개빡치 사이즈를 보아하니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기를 다 봐요 인디아 인디아 여기다가 음 이제 요거 설치 아니 나 이거 물 뿌렸는데 왜 돌 여기다 놔 여기는 옷 옷은 내가 입고 황금 황금은 여기다 닫아 빛나는 거 이건 내가 입을 거고 여기 음식 근데 다 못 깎았죠 스노우가 스노우가 아니 이게 아니 나는 이게 사다리에 그게 막히는 줄 몰랐지 아 이게 트릭이 있었구나 사다리에 막히는 트릭이 있었어 근데 몸 다 채우기 나중에 나중에 다 채울게요 야 이게 다크 소울이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다리가 물이 막힌다라는 네 알았으니까 문 좀 만들어 그렇구나 아 이게 사다리에 막혔구나 그래 그거를 막혀가지고 아 아 아 아 문 좀 만들어 올게요 문 좀 만들어 올게요 아 이게 나무가 나무가 없네 막대기 막대기로 안되잖아 그쵸 지옥 나무 있어 지옥 나무 있어 아 아 있네 이것도 나무인가 철문? 어 철문 만들자 그래 문 아 아 됐다 어떻게 열어? 아 어떻게 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발판? 레버? 레버로? 있어 나 레버 있어 마침 어디다 놔야 돼? 여기다? 여기인가? 밑에? 밑에? 아 아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사물함 자기 전에 여기다 다 넣고자 여기다 놓을까? 이거 이게 아니었던거야 사실 정답은 아 잠깐만 아 소연이 양 예? 저 잠깐 그 독의자실로 좀 내려오실래요? 어 아 무슨 일 진짜 저 진짜 갇혔어요 제 침실인데 열어주세요 제 지금 철문은 처음 써봐가지고 지가 지를 답답하게 함 열어줘 좀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칭 아니 이게 내가 못 열려면 진짜 여기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네 아직 눈이랑 간을 못 뽑아가지고 수술 좀 나중에 해주시고 다 이거 딱 다 잠궈주세요 나중에 제가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열어주는데 띵코인 하나입니다 아 아 힌트 드릴게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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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면 힌트 열어주면 힌트? 네 일단은 힌트 중에 앞글자만 아 앞 앞에 진짜 힌트가 있는지 앞글자 하나만 알려주시면 진짜 열어드릴게요 힌트 진짜 있는 거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무조건 맘에 안 맘에 드실 겁니다 아마 맘에 안 들면 한번 제가 그 추가로 드릴게요 맘에 안 듣는 그 단.. 그 조건에 오케이 아 왜왜왜왜왜 하하하하하하 아 이러지 마세요 선생님 아 이러지 마세요 침착맨님 김찬매님! 항상 괴롭히는 입장에서 있었지 괴롭힘 당해본 적 없죠? 아... 아... 그니까 이게... 안 해도 만들면 되나? 잠깐만. 랩으로 안 해도 만들면 되나? 어? 잠깐만 이제 열어드릴게요. 아하하하! 이제 열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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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일단 됐는지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디까지 하셨죠? 아직 저쪽밖에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어디까지 가셨어요? 여기서 상자를 열었는데 없었고 옆에 블록 색깔이 하나 있었는데 딱까지 팠지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뭔가 있었나?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층에는 구멍은 이 세 개가 다입니다. 이 세 개가 다예요? 네. 네. 그럼 힌트? 이 세 개가 다다. 이 안에서 찾아라? 이 세 구멍 안에 들어가서 찾아라. 다른 구멍은 없다. 알겠습니다. 이 세 구멍 안에 있고 다른 구멍은 없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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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는 없다. 구리 구멍에는 없다. 다 알려줬다. 다 알려줬어. 진짜 이거 다 알려줬는데? 이거 완전 미니 히든 상자가 히든 위치 같아. 구리는 새 구리로 덮어주세요. 다시 덮어야 돼요. 안그러면 흉하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구리로 좀 덮어주세요. 다시 덮어야 돼요. 안그러면은 흉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잡는거지 이거? 아 이렇게 하고 아 그치 이렇게 하고 아 그치 네 오케이 그리고 다시 그럼 모험을 떠나볼까? 이게 새로운 모험이지 다녀오겠습니다 거기로 왜 가? 거기로 왜 가? 여길 왜 가는 거야? 소연이 형 나 왜 다녀와? 아 여기 안 갔어 아 안 감았구나 아 나 다 간 줄 알고 아 나 지금 꺼내와야 되는데 내 부장품 안 되겠다 일단 권한을 빼야겠다 아 나 권한을 빼면 안 되잖아 일단 기다려야겠네 철문 비등급 열쇠 사다리 아니 너 나 이거 뭐야 야 잠깐만 나 산소 없는데? 아이씨 소연 양 소연 양 소연 양 Vampire 펫 üh 소연이 형 왜.. 왜..어떻게 해서 죽는거야? 왜..왜 죽는거야 대체 아 올라가다가 아 나랑 똑같이 소연양 소연양 어딨어 소연양 나도 못나와 나도 못나와 잠깐만 소연양 소연양 나 좀 구해줘 나도 못살아요 소연양 이거 좀 소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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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소연 소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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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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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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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물을 거기서 빼면 어떡해 아 구동이요 소연양 나와요 아 사다리로 내가 뺀거야? 소연양 나와요 아 나 때문에 물이 없어진거야? 리 뭐 어떡해 퀴 타고 뭐 해야돼? 알 아 내 잘못이야? 나오세요 물을 위에서 부어볼까? 귀환서가 없어요? 소연냐?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아 거기 사다리가 있을텐데 아 사다리 나 만들어서 줘야겠다 소연냐 침착하고 구덩이 앞에 있어보세요 아 아 일단 감옥에 넣고 대화로 풀죠 아 포함 감사합니다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힘을 합쳐야 됩니다 소연양 뭐 내려왔나요? 드디어 소연양 나오세요 가능해요? 괜찮아요?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소연양 소연양 예 거기 제 황금도 있으니까 빨리 갖고 오세요 잠시만요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혹시 아래에 있는 재활용 안되나? 저거? 아직 부족해요? 내려드린거 부족해요? 예 동아줄이 짧아요 아악 아악 갇혔어 어떡해? 선생님 잠깐만 어두운데 불 없나? 불 좀 불이요? 제가 촛불 하나 들고 있을게요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죠 올라가는건 언제든지 하니까 내려가죠 네 일단 내려갑시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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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빨리 내려가 덜덜거리세요 왜 자꾸 다 안 웃겼어 운동을 안해가지고 먼저 가셔야 아니 이게 나도 껴가지고 안 내려가죠 먼저 내려가세요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왜 하필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뛸테니까 그때 내려가보세요 알았어 알았어 나도 한번 뛰어볼게요 근데 저도 안 내려가죠 이게 왜이러 쌍으로 꼈는데요 이거 그냥? 귀환서 귀환서로 빠져나가보세요 귀환서를 제가 그냥 어? 귀환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쓰려니까 잠깐만 아래있네? 잠깐만 혹시 바닥에 떨궜는데 먹어지나요? 먹어졌어요? 그럼 제가 신규 후원 랜덤박스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써볼게요 여기서 나올수도 있어요 써보세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써볼게요 저도 한번 아 저런 직업코인 선택박스 아 이게 지금 껴가지고 안 내려가지고 둘 다 무슨 버그 야 이거 진짜 버그야 아니 귀환서를 귀환서 있는데 손에 써요 저는 있어요 써요 써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럼 제가 쓰면 낀게 빠질거 아니야 가서 구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오 오케이 그래 한 명 빠지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게 귀환서가 아까웠구나 답답해 정말 아 내가 아래 내려준거 아 아니다 야무지게 털었네 요거를 아 나도 써 그냥 그래도 이거 떨구고 가셔가지고 다행이네 아 오케이 답답하다 진짜 답답하다 진짜 잠깐만 소연님 소연양 저 귀환서 썼습니다 아 썼어요? 예 여기 지금 이제 그 다 그 황금 주시죠 이제 제 황금 아 예 띵코인하고 황금 진짜 이게 끝이 아닌거죠? 예 그거 주시면은 네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띵코인 힌트 하나를 더? 네 힌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비 하나당 힌트 하나에요? 아니요 다 합쳐서 하나 근데 그거 먹고 그거 먹고 빠지실거면 빠지세요 그 안에 더 많은 띵코인이 있는데 그거 아야야야야 띵코인도 다 주세요 당연히 내 부작품 띵코인도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이것도 오케이 어? 구리원석은 내꺼 아닌데? 어? 구리원석은 제꺼인가요? 아싸 구리원석 드릴게요 철문이랑 뭐가 내꺼였죠? 아 나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이거랑 이거랑 이거만 내꺼고 이것도 내꺼 아니고 이거 마을기완서도 저 사실 다 두고 왔어가지고 이것도 제꺼 아니에요 제가 어 황금 이거만 제껍니다 황금 뭐 하나 없네? 아닌가? 아니에요 다 드렸어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삽 다이아몬드 칼 저 다 드렸습니다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 앞에구나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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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문 오케이 오케이 삽 오케이 이건 제가 밑에서 찾은 보물입니다 오케이 아 그거요? 그 예 그거는 드리는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닫으세요 이거 구리로 근데 구리 하나가 없어졌어요 아 내가 있나? 구리 뭐 나 구리가 없는데요? 어디가 있지? 이거 죽으면 로스 생기나? 일단 요걸로 덮을게요 아 나중에 제가 진짜 짜친다 아 진짜 짜친다 아 이거 제가 나중에 녹슨 구리로 이거 제가 다시 덮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리로 그 녹슨이면 또 그냥 구리? 채취하고 아 맞네 아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구멍이 이제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근데 여기는 두 개는 없었으니까 이제 여기잖아 근데 띵코인이 네 개 밖에 없네 왜 네 개 밖에 없지 여기는 여기는 침실방은 아 캐가지고 이렇게 된거야 침실방인가? 어? 거기 이제 그 프라이버시 영역 아 프라이버시 영역이에요? 네 좀 어색한 데를 찾아보세요 어색한 데 어색한데 일단은 일단은 첫번째 왜 여기 하나만 돌이 있을까? 두번째 여기는 다 횃불이 있는데 왜 여기만 없을까? 아 내 방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너무 인위죠 여긴가? 그래 여기일 수도 있어 여긴 아니네 여기다 돌 돌 퀴즈가? 금속은 여기다 있지 지니의 램프잖아 오케이 어? 잠깐만 나도 어 소연님 저 이것 좀 열어주세요 네? 이것 좀 열어주세요 아 아니 아까도 똑같이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영면하는 그 구조라서 여는 안쪽에서 여는거는 안했어요 아 이거는 신화가 아 맞네 맞네요 이건 내가 열어줘야 돼 신화가 열어줘야지 사실 이거 영면도 내가 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켜드릴까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들어가고 문 닫고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어 찾았어요? 아니 아직 근데 여기는 상자 여기는 상자 여기 상자 내밀해봤는데 잠깐만 잠깐만 인위적이야 봐봐 여기만 돌이 다르잖아 여기만 돌인데 왜 여기만 조약돌이지? 우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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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 모양 키포인이잖아! 요거는 이제 제 부장품인데 제껍니다 아이 네 탐내지 마시고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심지어 더블유 모양이었어 네 이것 또한 힌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더블유가 더블유 더블유가? 잠깐만 동서남북에 봐봐 동은 E 북은 N 남은 S 선은 W 서쪽이 뭔가에 더 있는 거야 그치? 4 st 1 pppu ppph 하하하핫 하하하핳 L 하하하하핳 하하하하을 하하하하 assassination 그거 그 뭐지? 왜 왕이 그 왜? 순장 순장. 그거 알아요. 순장. 산채로. 네. 그거 알아요. 그 역사에서 왕이 묻히기 전에 그 왕을 떠도버렸던 신하라. 그 신하도 같이 묻힌다는 그거냐? 이거 그거? 그거 뭐지? 순장 순장.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소연 양은 다 좋은데 욕심이 너무 많아요. 중간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제 그 피라미드를 파괴하고 있어요. 반성합니까? 제가 용암 독해자 하러 가야겠죠? 풀어드리겠습니다. 경고 차원에서 드린 겁니다. 경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파괴는 하면 안 되는구나. 파괴는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이게 적절한 힌트가 있습니다. 부시세요. 적절한 힌트가 있으니까 힌트가 아닌 곳을 마음대로 훼손하시면은 곤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적절한 힌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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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세하지 않은 걸로 했네? 됐고요. 그 가세요. 네. 이걸로 할게요. 나중에 이거 하자보수 이거 체크해놨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수리해놓으세요. 네. 수리하겠습니다. 네. 어? 어? 자 이제 가시죠. 왜죠? 네? 저 여기 구멍 봤어요. 이거 뭐야 틈? 야 나만 이거 틈 봤어?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다가 밑에 틈 봤어. 어? 소연이 형. 과도한 욕심을 제가 부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왜 자꾸 3초만에 잊어버리고 3초만에 잊어버리고 하시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파라오의 저주에는 걸린 거야. 올라오라고요? 네. 올라오세요. 이제. 아이고 잘 문렸다. 15년에. 그거 주세요. 저 이거 드릴 테니까 쌓아서 올라오세요. 네. 쌓아서 올라오겠습니다. 네. 또 흉해졌네. 박스 채워주시고.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영면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영면 하시죠. 도와드릴게요. 저 좀 뽑아주세요. 저 갑니다. 자 여기서 얻은 거 저 이게 그 순서. 먹을 거. 먹을 거는 여기. 띵코인. 띵코인. 감자가 없네. 이거 생활용품. 그리고 레버. 그리고. 아 맞다. 네. 왜요? 아니 이게 자꾸 침창매님이 문단속 잘하라 그래서 실수로 문 닫고 왔어요. 아.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아 난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냥 아니 근데 이 정도 지능이면 그냥 순장 당하는 게 나쁘지 않아. 그것도. 박스 정리 좀 해주세요. 온 김에. 자연 선택설이라는 말 알아요? 자연 선택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연 선택설이 뭐예요? 자연에 선택당하신 거예요 지금. 제 물건은 제 머리맡에. 그게 뭔 말이에요? 나 그렇게 어려운 단어 모르는데.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자. 띵코인도 이것도 그거니까. 노란색으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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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상자 여기다 놓고. 그거 아세요 침창매님? 예. 전 사실 똑똑합니다. 아. 문을 부셔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아 맞네? 문을 부시면 되네? 어? 문을 또 달았네? 이제 누가 봐보죠. 아 왜 부실 생각을 못했지? 소연이 양 저 이제 소연이 양이 준 거. 네. 이걸로 다 채웠어요. 네. 다 채우셨습니까? 네. 이제 편히 잠드세요. 음. 자 갑니다 저는. 그러면은 누워 딱 누울 때 저는 인사하면서 조용히 문 닫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사라지면 문 잠그고 아무에게도 이 제 위치를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만 알겠습니다. 밤이나 뇌우 중에만 잘 수 있습니다. 불 좀 꺼줄래? 그럼 안녕.